이제 struct를 만들게 됐습니다. struct라는게 자기만의 타입을 만들고 싶을 때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 타입. 아무거나 자기가 원하는 타입을 만들고 싶을 때는 struct. struct는 나중에 조금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인엄이 있고, struct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struct가 이거 있고, 이거 들어있고, 이거 들어있고, 그리고 인엄은 여러가지 선택이 있을 때 쓰는 거고, 일단 간단하게, struct가 뭔지, 물론 structure라는 약자지만, 그냥 structure라고 합니다. 먼저 Rust에선 주로, struct가 세가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unit struct, 아무것도 없는 이름만 쓰는 struct. 그냥 struct라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file directory. 끝. 그냥 이렇게 하면, struct가 생기는데, 이건 아무것도 안 가지는 struct. 그냥 이름만 넣고, 이거는 만약에 어떤,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면, 자기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input file directory. 그러면, print. I got a file directory.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file directory지만, 그래도 쓸 수가 있어요. let x equals file directory. 그리고, 그리고 복사해서 길어서, takes file directory x로 하면, 잘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잘 맞으니까, I got a file directory. 아주 가끔 유익할 수도 있는 게, 이거는 byte 수가 0. 진짜 그 byte를 쓰고 싶지 않고, 그냥 무슨 이유로 이런 거 필요하면, 이렇게 그 unit structure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확인할 수가 있고, standard mem size of val, 이게 그 byte 수를 보여주는 거고, 자, x를 만들었고, standard mem size of val,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거는 reference to type. 그래서, 이렇게 refx 넣고, 그리고, this size is, 어떤 사이즈에, 그리고 이거를 프린트 하는 거에요. 그리고, this size is 0. 그래서, unit struct에 Bytos를 안 쓰는 게, 음, 편리한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거의 안 쓰죠. 그래서, 그 다음, 두번째, 음, 이거는, tuple struct. 음, 이거는 뭐, 이런, 아까 그, 그, 그 색깔 그거 봤을 때, 음, 음, 그거는, 뭐, tuple struct 같은 거 많이 쓰죠. 만약에 어떤, property인지 완전 뻔하니까, 그 이름, 이름 넣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struct 컬러를 해서, 이거는 뭐, RGB, red, green, blue, red, blue, green, 이제 기억이 안 나고, 음, 그럴 수가 있고, 그러면, 아, 그냥, tuple, 아, let my color, 그리고, 이렇게 color해서, 20, 그리고 100,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 이건, tuple이니까, 음, let's see, let's see, the second color is, 이렇게 해서, 음, 만약에, 이거,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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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거를 프린트 하고 싶으면, 그러면, my color, 점, 일. 이건, tuple하고 똑같은 신탁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아시고, 아, 이렇게 점을 이용해서, 그러면, 그 structure property를 프린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so, the second color is 50. 그리고, 다, 다 프린트 하고 싶으면, 디박 프린트를 사야 합니다. 먼저, 왜냐면, 음, 그니까, 디스플레이, 그 기본적으로는 없고, 이거는 새로운 타입이니까, 새로운 타입에서는, 음, 그래서 일단, 음, 트레이트가 돼서 아니다. 이렇게 뭐, 디스플레이는 없고, 아,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음, opened opened Open Tá flowers could be done up. 첫 번째 이동 бол adults which like these sorts of options, 아, italian 수ahahaha. uentzo,Granded Ungetem isn't before. 자세하게 보겠지만, 이렇게 하면, derive-debug, 이거는 Attribute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냥 빨리 Debug를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Sharp해서 그 다음에 derive-debug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기능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the second color is color 이렇게 다 프린트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일 재미있는거, Named Struct 이거는 제일 많이 쓰는거고, 제일 편리하고 볼 때가 제일 Struct다운 Struct라고 할 수가 있죠. Struct country 이건 어떤 나라가 있고, 만약에 나라가 있으면, 뭐가 필요하면 먼저 사람 있어야 되고, 인구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으니까, 유, 수도가 필요하고, 수도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리더는 이것도 String이라고 하고, 이런식으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나라를 만들거에요. Let Canada equals 이런식으로 만들어요. 아, 캐나다가 country이고, 만약에 이거 안나오면 당연히 컴파일러가 이렇게 환해져. 이렇게 Missing Fields, Capital, Leader Name, and Population. 이거 없으면 만들 수가 없고, 그것도 Rust가 까다로운 편. 일단, 캐나다가 이 정도가 되겠죠. 한국보다 살짝 좋고, Capital, Capital은 Ottawa, Toronto가 아닙니다. Ottawa, 그리고 Leader Name, 현재는 그대로 Justin Trudeau가 세 번째 수상이 됐어요. 몇 개월 전에, 또 다시 선고를 해서 세 번째. 일단, 캐나다가 됐고, 이렇게 프린트를 하면, 이렇게 실행하면 잘 됐습니다. 캐나다는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만약에 프린트를 하고 싶으면, 프린트 라인, the country is, 그리고 만약에 여기는 디버그 프린트가 안되는데, 당연히 그 U32는 디스플레이로 프린트 할 수 있고, 이것도 프린트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the country is,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the population is, Canada.population.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래서 그 tuple structure가 이렇게 점 0, 점 1, 점 2, 이런 식으로 프린트 하는 거고, 왜냐면, 그 다 약간 structure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변수 이름, 점, 그리고, property. tuple structure는 이름 없으니까, 이렇게 숫자를 쓰는데, 이거는 이름이 있으니까, 캐나다.population. the capital is, 그리고, 이렇게, 캐나다.capital. 이렇게 하면, 디버그 프린트 없이, 그 property 하나씩 이렇게 프린트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population 잘 나오고, capital도 잘 나오고, 그리고 만약에, 다, 일단 그냥 대충 프린트를 하고 싶으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derive, 디버그 하고, 그리고, the country is, 이렇게 해서, 디버그 프린트도, 캐나다를 아예 넣고요. 그러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population, capital, leader name, 지금, 이거 보시다시피 좀, 디버그가, 프로그래머 용, 이렇게, 정보가 잘 나오는데, 만약에, 나중에 사용자가, 좀, 볼 수 있게, 더, 더 잘 만들고 싶으면, 나중에, 디버그, 아, 디스플레이를 직접 만드는 게 좋고, 아, 그건 나중에, 볼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보여 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안 될 때는, 이렇게, you may be able to use,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거, 두번째가, 이렇게, pretty print, pretty print라는 게, 이렇게, 이거하고, 그 느낌표, colon하고 느낌표, 사이는, sharp으로 넣으면, 조금 더 깔끔하게,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른, 그, 하나씩, 그, 같은 선에서 보여주지 않고, 그, 조금 내려오면서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